안녕하세요. 저희는 흥릉보연부입니다. 흥릉보연는 우리의 명령을 살려주는 우리나라 전창촌입니다. 저희 흥릉보연부에서는 방탄의 노래인 아이돌에 맞춰 소구청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